이번 시간에는 엑셀 파일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는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려면 설치해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. 엑셀 Rd라는 게 있는데, 판다스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엑셀 Rd를 설치를 해 볼 거고요. 이거 설치한 다음에 엑셀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엑셀 파일을 일단 좀 만들어 볼까요?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, 어쨌든 가장 좀 간단한 모델로 우리가 직접 만들면서 해 보는 게 공부할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Sheet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. save as 해서 바탕 화면에 sales, 매출, 매출이라는 어떤 시트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. 그래서 save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얼만데 몇 개가 팔렸나 이런 거를 좀 한번 기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name, name은 이제 그 물건 이름이고요. 그 다음에 가격이 있겠죠? price, 가격, 그 다음에 몇 개 팔렸나 amount. 자,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이 회사는 무슨 제약회사로 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약이 있어요. 뭐 1번 약이다. 이게 1번 약인데 이 1번 약은 뭐 하나에 천 원이고 이게 20개가 팔렸다.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.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게 약 뭐 2번이다. 두 번째 약인데 얘는 뭐 가격이 2천 원이고 개수는 뭐 50개 팔렸다. 자, 이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이제 뭐 1번 약, 2번 약 가격하고 amount 이게 좀 잘 불러와지는지 이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아까 저장을 했으니까요. 이렇게 세이브를 해 주고요. 엑셀은 일단 닫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파일을 옮길 거거든요. 자, 여기 파이참으로 다시 와가지고요. 아까 만들었던 세일즈.엑셀 엑셀을 여기다가 집어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파일이 이동이 됩니다.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요. 아니면 뭐 컨트롤 CV 하면은 복사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일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턴 파일, 다음에 자, 그 다음에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 올 거기 때문에요. 임포트 판다스를 해 줘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pd.read.excel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엑셀 파일의 위치를 넣어 주시면 돼요. 지금은 여기 이쪽 안쪽으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어, 세일즈.엑셀 엑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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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써 주시면 되거든요. 자, 이 파일하고 이거하고 같은 디렉토리에 들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. 이럴 때는요. 근데 내가 만약에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직접 핸들링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여기다 그 위치를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바탕화면에 데스크탑 세일즈 month.excel.sx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C드라이브에 데스크탑에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위치를 넣으시면 또 그것도 됩니다. 위치를 집어넣고 돌리셔도 돼요. 일단 들어 있으니까 자 sales.xlsx 요걸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뒤에 잘 불러 줬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딱 하면은 이런 에러 메세지가 나요 missing optional dependency xlrd 그래서 여기에 뭐 install xlrd 1.00 버전 이상 엑셀 서포트 하기 위해서요 요걸 설치를 하래요 자 이걸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판다스 이렇게 설치 했잖아요 임포트 판다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빨간줄이 떴었죠 그래서 고개를 alt 엔터 혹은 맥에서는 옵션 엔터를 눌러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lrd 그럼 이렇게 빨간줄 뜨잖아요 여기서 옵션하고 alt 엔터를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얘가 다운을 받고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설치가 여기 됐다고 나오죠 패키지 인스톨을 succesfully 나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name xlrd is not defined 라고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구요 네 아 제가 아까 요 파일을 만들었어 가지고 이게 중복이 됐네요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요걸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했을 때 read 엑셀 괄호 1번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실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프린트 해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걸 하나 찍어 놨으면 실행했을 때 여기 화살표 나오죠 자 그 세일즈.xls 우리 아까 어 이렇게 어떤 뭐 제약 회사인데 1번 약하고 2번 약이 있는데 얘를 각각 가격은 천원 2천원으로 했고 amount 는 그러니까 개수는 20개 50개 팔렸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었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여기 이 중에서 우리 그 다음 걸 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엑셀 rd 설치하기 요건 했는데 엑셀 rd 를 이렇게 임포트 해 가지고 설치 임포트 이렇게 해 가지고 요게 설치가 안 돼 있더라도 여기 빨간줄이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서 세팅즈 지난번에 똑같이 말씀드렸었죠 판다스 설치할 때 파일의 세팅즈 윈도우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맥은 preferences 여기 가셔 가지고 interpreter interpr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 윈도우는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엑셀 rd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스톨 패키지를 누르시면 음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만약에 버전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걸 체크를 눌렀다 풀었다 할 수 있는데 자 이 버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설치를 해 봤구요 자 그 다음에 엑셀 파일도 불러와 봤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시트를 정해서 불러오는 거 이걸 한번 해볼 거에요 음 자 여기 파일을 이제 다시 열어 보겠습니다 sales.xlsx 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reveal in finder windows 같은 경우는 여기 파인더가 아니고 아 익스플로러겠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뜨죠 어느 위치인지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열립니다 아니면 여기서 어 바로 더블 클릭 해도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리죠 그럼 여기다 슈트가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얘가 이제는 월별로 돼 있는 거에요 이게 이제 1월이고 그 다음에 2월 이거 2월 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 같은 거 관리할 때 이렇게 월별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슈트 나눠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2월 거를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 그래서 2월에는 1번 약은 하나도 안 팔리고 어 뭐 3번 약이 팔렸죠 그래서 이제 3번 약이 만약에 200개가 팔렸다 그리고 뭐 3번 약 가격은 3000원이다 자 그럼 여기 month2에 있는 거 요걸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엑셀 파일만 수정 했기 때문에 요 파일 그대로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sales.xlsx 에는 파일이 아니 슈트가 지금은 2개가 되었어요 하나 추가 해 가지고 2개가 되었는데 그 아 이게 기본 값은 첫 번째 슈트를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실행 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실행 하면은 이 첫 번째 슈트에 있는 게 왔어요 1번 약 지금 어 1번 약 천원이고 20개 팔렸다 요거는 슈트 1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슈트 2번에 있는 걸 불러 올려면은 슈트 이름을 이렇게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커마를 찍고요 쉿 네임 이렇게 해 가지고 슈트 이름이 아까 month2 였죠 이렇게 해 가지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번 약 3000원인데 200개가 팔렸다 자 이런 요렇게 시트를 내가 정해서 불러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비어 있는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요것도 체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데이터 불러 왔는데 어 왜 이거 NAN 이게 내가 넣어 놓지도 않았는데 이거 난이 들어 있냐 이런 것 때문에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어 이제 뭐 2번 약 4번 약도 4000원인데 자 이거는 뭐 40개 팔렸다 그리고 2번 약이 50개가 아니고 이렇게 빈칸으로 비워 놓는 경우도 있죠 이게 뭐 이렇게 여기다 0 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 다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0으로 해 놓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빈칸인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자 여기 여기서 2번 약 그 다음에 5번 약 6번 약 자 이렇게 다 해 가지고 5번 약은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얘는 5천원 얘는 뭐 만원 근데 뭐 70개 자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이렇게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게 쓰시는 쓰는 회사마다 다 제각각이고 이렇게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아예 안 팔렸다고 0으로 0으로 해놨고요 여기는 그냥 비어 놨어요 비워놓으면 보통은 엑셀에서 요걸 썸을 하면 그냥 이거 0으로 취급이 되잖아요 없는 걸로 근데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 2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서 시트 2 불러왔죠 그 실행 해 보겠습니다 어 아 저장을 안 했네요 자 저장 컨트롤 s 파일 세이브 실행 하면 네 이렇게 0인거는 0.0 이렇게 나오고 어 여기 amount none 이라고 나와요 난 이거 엑셀에서도 가끔 보신 적이 있는데 이게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no number 근데 not a number 에요 not a number number가 아니다 이런게 none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근데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음 그러니까 빈칸으로 비워 놓으면 난이 나온다 그리고 이거를 처리하는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당장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걸 한번 썸을 해 볼게요 엑셀에서는 얘를 이렇게 썸을 하잖아요 썸하고 엔터 딱 썸하고 이렇게 쭉 긁어 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은 310이죠 그래서 요 310이 나오는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프린트 df 에 어 요 amount 를 썸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요 amount 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amount 만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d 타입 이라고 이게 나오죠 요건 플러트 64 에요 이게 소수점 이란 뜻입니다 64 비트 소수점 인데 요건 이제 소수점 처리할 때 플러트 숫자 구요 소수점 이란 뜻이고 이게 점 썸 이렇게 해볼게요 실행 자 그럼 310이 나왔죠 썸 31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뭐 평균까지만 구해 보겠습니다 썸 말고 이 민 이라고 여기는 에버리지 라고 안 하고 민 이라고 써요 실행 하면은 77.5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엑셀 에서도 이제 요걸 아이고 는 av average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77.5 네 평균까지 잘 구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